저녁에 찍히는 한 번에 찍히는 편집 그는 뭐 먹지? 1시간 정도돼요 1시간 정도돼요 1시간 정도돼요 2시간 정도돼요 2시간 정도돼요 2시간 정도돼요 2시간 정도돼요 아니 이제 좀 더 많아 나 여기? 저기인가 봐 우리가 근데 많이 살 필요 없는데 그니까 이게 제일 쌀 것 같다. 얼마야? 얼마? 이건 8,900원이래. 네, 이건 7,600원. 제일 싼 것 같다. 떠리로 7,000원짜리 남는 거 살 건가? 그럼 그거 하자. 아니면 이거로 살 거냐? 좋은 거 먹자. 이거 먹을까? 어차피 우리 저거 사봤자 다 안 먹을 것 같고. 그래? 이거 사자. 이거는 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끊임없이 들어갈걸? 야무지다. 야무지다. 아니면 2만원짜리 사고 이걸로 목살을 하나 더 사자. 좋아.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치?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하나 사볼래? 먹어볼까? 응. 잡아 드리고. 더 예쁜 소주 짠 더 드릴게요. 고객님 이런 거는 아직 찍어서 걸고 보세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좋았다. 하면 되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포도가도 너무 귀엽다. 동글동글한 게. 나도 이 집은 없어 집이 옆에. 너무 없어 지금. 너무 귀엽다. 야 봄이야. 오우 난리다. 너무 예쁘다. 야 이런 길이 있었어? 여기 완전. 아 지금 팔지 않나? 있을걸 약국에 또? 진짜 많이 뜨긴 한데. 이런 촛량도 안 치는 거에요. 안녕. 집이 거기야? 야 진짜 예쁘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이런 시끼들 너무 예쁜데? 봤어? 지현아. 넌 못 봤을 거 같아. 여기 시끼 너무 예뻐. 나 이런 거 좋아해. 바쁘다 바쁘다. 저거 이상하다. 아까부터 저거 뭐냐고. 아 좀 사진 사진 찍어볼까?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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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쁘지? 내가 이게 사장님한테 열심히 불러줄게. 야. 귀여워. 그 깽깽 소리가 더 귀엽다. 야. 진짜 괜찮은데? 야. 이것도 뭔데? 그냥 프라테스. 야 프라테스. 이거 봐봐. 내가 한번 봐줄게. 싫다. 네가 먹는 게 싫다고. 뭐야. 내 거 빼기도 예쁜 거 같아. 야. 니 케이스야 예쁜 거지? 귀여워. 담요정.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응? 아. 동영상이었어? 응? 아. 동영상이었어? 아. 동영상이었어? 야. 근데 굉장히 차갑네. 차갑다. 동영상이었어. 아. 동영상이었어. 아. 어때 어때? 아. 헐. 야. 봐봐. 이거 뭐야. 아니. 가장 너무 귀여워. 아. 머리 거의 다. 쥬옥. 아. 아. 왜 이렇게 하나도 없다. 야. 이렇게 너무 이따. 아. 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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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근데 니 니가 옆으로 쬐가 더워! 니 집 뭐하냐고! 니 집 뭐하냐고! 너 먹을까? 너! 봅시다! 와! 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니 개웃겨! 으음 훈련 와우 오늘은 날씨가 미쳤다 어 미쳤다 아님 아님 다음날 오징어 날씨가 미쳤다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보관 바닥 괜찮아? 씻으면 되지 새우 안에서 이거 구워야 돼 알겠어 아 진짜로? 오우 재우 왜 남지? 야 역시 화이트 너무 예뻐 대박 별렛다 다 있어 벌써 소주 두 병 결곤까 응 억지마 네 음 어 니가 진짜 뭐해 야 이거 진짜 짱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야 야 무슨 소지만 탄 거 아니야? 야 나 진짜.. 나 나 떠올렸다 거의 이렇게 사이사였어 야 진짜 미쳤다 야 다들 막 급히 먹고 놀래가지고 야 야 야 하신 괜찮다 야 나 진짜 아까 약간 사이사인 줄 알았어 완전 부드러운데? 응 야 치고가 맛있어 치고가 맛있어 야 진짜 치고도 맛있네 야 한동산이 잘했다 미니아이 나한테 뭐해? 야 지연아 이 손님도 먹어 이거 진짜 맛이야 짠 아까 그 우리 둘이 밖에 있었을 때 지연이 여기 있었을 때 지연이 약간 내가 지금 분위기 있다 이러니까 아 황념 같다 음 맛있다 단말 같은 거 안녕 야 근데 진짜 잘했다 플레이팅 예쁘다 야 이거 뭐냐 지연이 지금 제일 작은 잔 지금 그러니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짠 짠 어우 사연 진짜 못하겠어 렌즈 오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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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네 네 안경 쓰고자 하다가 안경 부사지는 거 아니야? 야 진아 이진아 사실 잘 나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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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걔네 이제 사실 대구 아 맞아 그런 저게 나은 것 같애 맞아 근데 또 수 여기가 로컬푸드 아이고 맛있겠다 예전에 진짜 검색할 때 예쁜데 근데 맞아 이제 맛있는 걸 나는 회닭밥 이게 잘 맛있어? 네 이거 막 짠 갈래 피부를 형도 그렇다는데? 나 없어 근데 내가 없어요 아 6개월에 10개월 밖에 안칠대 아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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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잔디가 펴야돼 초록색깔 초록색깔 여기 디디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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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온은 뭐야 오늘 평온이 나 왔다 우리 가 우리 오늘 숨으러 갈까라 아 너무 예쁘다 야 공항으로 가는 거 맞지? 아 몰라 근데 진짜 잘 어울려? 뭐야 쟤? 뭔데? 뭐야 이거?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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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엑스맨 반전 드라마 기억나? 엑스맨 반전 드라마 진짜 진짜 맞아 미친 미쳤다 이거 수학여행 가면 트는 노랜데 손을 높여봐 손을 높여봐 손을 높여봐 잘가 답답할게 안녕 잘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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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